자 생선 확인 안 잡히고 있어요 계속 계속 슬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선 다시 쭉 들어가죠 좀 더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쭉 먹다가 바로 뱉어 끝까지 요건 좀 길게 물고 들어가지네 저기 들어가다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또 다시 수심이 되게 얕게 지금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전쟁 톡 돌었어 Do it! Just do it! 아우 드디어 나오네 어우 힘들게 나온다 이거 바늘이 작으니까 달래면서 아우 힘들게 나와 애들 사이즈는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나오지? 빵은 지금 보면 크거든요 빵은 좋아요 애들 플렉트 빵은 좋은데 힘들게 나오네 다 왔어 자 생선하겐 물고둑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